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이드 터치 반대 똑같이 외발 사이드 투게 더 사이드 터치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스텝 터치 하면서 어깨 쉰 힝 해서 모아 터치 반대 외발 사이드 쉰 힝 스텝 터치 오른쪽부터 힙 스웨이 4번 킥 킥 킥 킥 섹션 3 오른발 포워드 셔플 왼발 포워드 셔플 오른발 라킹 잭 업 섹션 4 오른발 라킹 잭 업 오른발 전진 50도 왼쪽으로 회전 오른발 다시 한번 전진 50도 회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5 6 7 9 8 1 2 3 3 4 7 1 2 3 4 4 5 7 8 1 2 3 3 4 5 6 7 8